안녕하세요. G타차 안교수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5만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할 때까지만 해도 끝없이 하락할 것 같았지만 결국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제 차 상승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오늘 주제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이벤트를 좀 집중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대안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물론 남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이 모멘텀은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초거대 세력. 그 초거대 세력은 누구인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몇천조를 운용하는 그들이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전략까지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꾹꾹 누르시게 되면 주시탄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그 초거대 세력의 명단을 좀 말씀드릴 텐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 MSCI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모건 스텔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자 이게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대한민국 중시에 매수 들어올 때 이 한국가스공사 주식도 사야되나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유입되고 기계적으로 나가는 행위를 우리가 MSCI라고 해요. 자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이 MSCI라고 하는 부분이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우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 났죠. 그러면서 쭉 끌어올리다가 여기서 훼손 나왔죠. 어떤 분들은 물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음에 있어서 이렇게 주가 조정 보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한테는 50점은 맞고 50%는 틀렸다. 50점 점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상품에 포함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때 급락 나왔을 때 분명히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쵸 7월 30일까지 결국은 몸집을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5만 5천 4백원 정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 지수에 편입된다고 했어요. 그런 막대한 자금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유입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어느 시기를 봐야 되냐면 다시 맞아요. 이게 11월에 11월에 MSCI라는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편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10월 자 10월 말 일부로 실제로 몸집에 대한 규모와 1번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규모가 해당되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운용하는 몇천조가 운용하는 펀드 그 펀드가 이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사고 지수가 안 좋을 땐 팔고 이 행위를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불발 나왔던 과거의 MSCI는 잊어버리고 지금 다시 우리가 봐야 될 건 10월 말일까지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8월 26일인데 10월이라고 한다면 너무 먼 거 아니에요? 보통 이 지수는요. 편입 불발이 나왔을 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유입 과정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뭐가 나왔죠? 실적.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죠. 물론 대안고래 프로젝트도 한몫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그쵸. 이 실적이 다시 좋게 나왔을 때도 주가가 반등을 했죠. 그쵸? 자 이건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재료가 좋더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쵸? 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연봉으로 좀 보게 되면 자 월복으로 보게 되면 이 당시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MSCI라고 하는 이 모거스테리 캐피탈 인터넷처럼 이 지수에 편입이 돼 있었었어요. 근데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서 불발이 나왔고요. 즉 편출이 된 겁니다. 이번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불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월 말이라는 기준을 향하면서 결국은 대안고래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죠. 그러면 그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나가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장중에 어 상승폭을 확대하는구나 아니면 아 여기서는 매수를 하면 안 돼 추가 매수했다가는 이렇게 한 번 때려 맞을 수 있어 이걸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투자에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백문의 불혈견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최근 들어서 이 부분 한 번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한 7월 이 쯤 있을 거예요. 7월 한 18일 정도 했는데 상승하기 바로 직전까지 내려와 있다. 분명히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오를 것이다. 무엇 때문에? MSC야 이 이야기 했다는 거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영상을 찍었냐면요. 7월 18일 날짜 영상이었어요.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세력주 연구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입니다. 최근 급락사유 알아냈습니다. 심장마비 내용입니다. 라는 영상이에요.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이탈자 안규수입니다. 오전 10시 19분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보유한 주식... 이게 7월 18일 목요일이죠. 오전 10시 19분. 4만 2,450원에 거래될 때였어요. 주이탈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제가 최근에 계속 커버리지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 소식해 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주가 해선을 이렇게 했을 때. 연기금의 100만 주매도는 왜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문의가 많았었어요. 일단은 상방에 무게를 둬야 되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일단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은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주로 대왕골에 낙점되었다라는 거죠. 이틀 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부분이에요. 한국석유공사의 입찰, 조달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이슈가 나왔느냐면요. 대왕고래 시추, 그죠? 이 부분에서 0일만 시설 첫 확장, 사업자 선정을 발표합니다. 자, 이 이벤트를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MSCI 지수, 그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 큰 수급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거래량 기준을 본다는 거고요. 재무의 건전성은 재무가 얼마나 좋은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가스비 인상했죠. 왜 그럴까요? 재무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걸로. 거래의 역사는 뭡니까? 충분히 몸집을 부풀리고 줄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합당한 조건으로 오르고 있는가? 몸집을 순간적으로 부풀린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의 세력들이 개입했다라고 해서 불발 사건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건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업종의 대표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뜻은 뭐냐면 업종의 대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스 사업,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서 업종의 대표주는 한국가스공사 주식 아닙니까? 과거에 주가가 빠지면서 사실 MSCI 편입되다가 불발 사건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힘 있게 여기서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안고래 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때 대안고래 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 움직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항상 시장은 보이지 않는 사실들이 존재한다. 그걸 바로 이 MSCI 역시나 결국은 유입되는 조건 상승폭을 확대하는 건 누가 움직이죠? 힘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4만 2,150원을 놓고 보면 이때였죠. 실제로 시장의 하락 이때도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결국은 지금 5만원, 5만 1천원대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 주가가 조정일 때 기회다. 다만 무작위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유입되는 시기 이 MSCI라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 그러면 10월 말까지만 그냥 참아내면 되는 거네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보통 사전적으로 큰 수급들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프로그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지수의 룰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 보게 되면 투자 동향이 어떻습니까? 뭐 사모펀드의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 다 프로그램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부분 보게 되면 이게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거래량에 대한 기준과 퍼센티지라는 걸 분명히 감안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가스공사 10월 MSCI를 기준으로 해서 10월 30일까지에 대한 전략을 가져야 돼요. 자, 몇 퍼센트 오르고 거래량이 얼마나 됐을 때 오전과 오후를 알아서 그 외국인 펀드매니저들은 큰 자금을 유입했다가도 훼손시키고요. 상승폭을 확대시키기도 하고요. 급락했다가 반등을 주기도 하고요. 급락에 더 급락을 요하기도 합니다. 재료가 나왔을 때도 수급이 딸리지 않으면 절대 오를 수 없는 게 바로 주의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개인 번호를 한번 남겨볼 텐데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가스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링크 지도 보내드리고 이 자료 보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시타짱 교수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항상 보이지 않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완고르 프로젝트 물론 우리는 중장기로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초전도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실 몇만 원에 있었던 걸 18만 원까지 거의 8배 상승시킨 거 실체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가스공사 대완고르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삼상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쵸? 전 세계적으로 20%의 시추 확률이 있답니다. 결국 뭡니까? 가장 높은 확률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금을 쓴다 아니면 얼마씩 20만 원씩 나눠준다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정부 한번 믿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투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이런 뭐 뭐랄까요? 나고자가 없는 시장? 저는 항상 그걸 꿈꿉니다. 자, 라이브 들어오시고 제가 최종적인 자료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도록 할게요. 자, 010-4822-8706입니다. 가스, 가스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메스타점 나왔을 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문자로 문자로 한 8월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8월 동안은 제가 문자도 여러분들께 오전에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